자 아주경제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워너비어습! 안녕하셨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아주경제에 놀러왔다요. 저희가 근황 좀 근식을 설명해주세요. 네? 근황이요. 근황. 아 네 저희는 지금 콘서트가 끝난지 그래도 한 일주일정도 지났네요. 네.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국내 콘서트를 성흥리에 끝내고 이제 일본 콘서트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. 또 저희가 이제 LA KCON에 또 가는데 저희가 또 LA KCON에서 하는 활약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자 마무리는 한 번 더 할까요? 저요? 네. 저는 이제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. 그렇죠. 엄청 덥죠. 막 문자고 그러는데 맞아요. 우리 아시경제 독자 여러분들도 너무 더위 먹지 마시고 또 여름 감기가 또 매우 독하잖아요. 그렇죠. 여름 감기가 좀 독하죠. 네. 여름 감기 독해요. 좀 독. 여름 감기 독. 독하네. 독하니까 조심하시고 모두모두 좋은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럼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가까이 가세요.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언사 좋습니다. 바이바이